오늘 소식은 비타민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면역력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비타민디를 섭취하는 사람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디는 신중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비타민디가 상당히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성분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연구가 거듭될수록 비타민디의 새로운 부작용들이 연이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타민디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혈중 비타민디 수치에 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 얼마만큼의 비타민디가 있는지 보여주는 값으로써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비타민디 수치의 정상판정 기준은 30에서 100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비타민디가 30보다 낮으면 결핍이고 100보다 높으면 과잉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마이크롤릭과 그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내분비약회에서 마련한 기준입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공식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타민디의 정상 수치를 30 이상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미국 사람의 80%, 한국 사람의 97%를 한순간에 비타민디 결핍증 환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덕분에 비타민디 영향제와 비타민디 결핍검사의 매출이 수년 사이에 각각 10배 그리고 5배 이상 증가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롤릭의 의견과는 다르게 연이어 발표되는 여러 연구에서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미국, 호주의 연구에서는 비타민디의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서 더 사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캐나다의 연구에서는 매일 고압량의 비타민디를 섭취한 사람의 골밀도가 400IU를 섭취한 사람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고압량의 비타민디를 섭취한 군이 2배나 더 많은 낙상사고를 겪는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연구에서도 대부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혈중 비타민디 수치가 40에서 50 수준으로만 올라가도 오히려 사망률, 심장마비, 암, 골다공증과 같은 여러 질병의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의학연구소에서는 비타민디 수치가 50 이상일 때 위험할 수 있으며, 20에서 30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인의 절반가량은 비타민디를 이미 충분하게 몸에 지니고 있을 것이며, 마이크롤릭과 미국의 내분비약회가 제안한 30에서 100이라는 값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비타민디 수치가 높아질 때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이유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비타민디가 체내에서 너무 다양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비타민디 수치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의 혈중 비타민디 수치가 과도한지 아닌지 검사받기 전에 미리 체감할 수 있는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근력약화입니다. 고압량의 비타민들을 섭취하는 갱년기 여성에게서 전반적인 근력약화와 동시에 근육이 대사될 때 발생하는 크레아틴, 유레아, 카르니틴과 같은 몇 가지 대사물질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고압량의 비타민디를 섭취하는 사람에게서 더 많은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계단을 오르는 것이 더 버거워졌다던가 평소보다 힘이 약해졌다는 느낌이 들면 비타민디의 수치가 너무 높아져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면증 또한 과도한 비타민디의 증후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디를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경우 우리의 수면 사이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디를 섭취하는 근육에서 수면의 질이 악화되고 수면자를 찾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세 번째, 최근 들어 갑자기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비타민디의 과다 복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고압량의 비타민디 섭취가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증가시키는 사례가 몇 차례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도 갑자기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양상이 보인다면 최근에 비타민디의 섭취량을 늘리지는 않았나 체크해보세요. 근력 약화와 불면증,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상당히 의아하게 느껴지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비타민디의 효과는 모두 비타민디가 부족한 사람이 적절한 용량의 비타민디를 섭취해야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이미 비타민디의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와 있는 사람이 고용량의 비타민디를 섭취한다면 비타민디에 유익했던 효과는 대부분 정반대로 돌아와 여러분의 건강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미국의 국립의학연구소에서도 건강한 사람은 굳이 비타민디 수치를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타민디의 섭취 타이밍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비타민디는 지용성이 강한 성분이어서 빈속에 섭취하기보다 기름기 있는 식사와 함께 섭취할 때 훨씬 원활하게 흡수됩니다. 반드시 식사와 동시에 또는 식사 직후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디는 과하지 않게 하지만 부족하지도 않게 적절하게 조절해서 섭취할 때 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